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별 하나 다 넣어. 그리고 선물로 주는 거야. 미안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몰라. 옛날에 7살 때 친구가 이런 편이 있어서 너무 부러웠거든. 나 이런 거 있었어. 하나 있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너무 답답해. 뭐야, 이거? 터치하고 싶어, 봐봐. 저는 옛날 사람. 난 옛날 사람. 봐봐. 이거 넣어야 돼. 맞죠? 너무 다르잖아. 이것도 약간 좀... MP3. 옛날 핸드폰이야. 아, 핸드폰. 이거 안 티나, 안 티나. 야, 안 테나 왜 이렇게 길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진짜 됐어. 뭐야, 뭐야, 뭐야. 우리 누나지. 잠깐만. 네 핸드폰이야, 이거? 잃어버린 거 여기 있었어? 아니, 이거... 내 엄마 옛날 핸드폰이랑 똑같아! 진짜 케이스까지? 어, 이 색... 알게 똑같아. 무지개 떡까지 생겼지만... 와, 진짜 똑같아. 진짜 똑같아. 진짜 똑같아. 진짜? 사진 찍어서 엄마 보여줘야 돼. 엄마도 까먹을걸? 이렇게 크면 어떡해. 진짜 똑같아. 약간 US3 같은 느낌인데... 맞아, 엄마 것도 약간... 그때 삼성이었어. 천러야. 하고 싶다. US가 아마 small에... 아니, 아니야. small. UBB. It was at this moment that he knew. He... 아니에요? 야, 그렇게까지 모르는 일이냐? 나도 웃기려고 말하는 거야. UBB. UBB. 야, 이거 봐. 이거 과자. 이거 과자 잘 안 좋아해. 오케이. 야. 그 신기 부러졌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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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은 거잖아. 그래? 에휴. 매일껏 누나 나한테 가서. 이렇게, 형. 한두 해. 잠시만. 고들냄이 저렇게 먹더라고. 그 주의사항 하나 있는데, 먹을 때 만들 때, 절대 지성이한테 주면 안 돼. 왜? 너 똥수는 자. 앨범 우이 물건이 상당히 않음. 몰라. 채팅 가루를 넣고, 이게 있잖아. 이거 예쁘다. 오, 디디. 흰 플러틴. 괜찮다. SN Town 한 번 보자. 바로 나오자. 마이 그럴 때. 일단 때릴게. 헤허. 내가 이렇게.. 헬로우 다크니스 마이올 프렌드 렛 왜? 이거 한 번만 진짜 먹어봐 야야 야 한 번만 진짜 딱 진짜 한 번만 먹어봐 진짜 나 이 느낌 너무 싫어 음 A few moments later 와 이거 최악이다 진짜 깜짝이야 겁나 맛없어 뒤에 왔구나 디스커싱 쉣 멘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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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있음 혹시 나나 누구에요? 나나 저에요 오 유아 나나 아 답답해 바치 천러 라인 다크니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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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이걸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완전히 이해차한테 소녀 감성 줄게 재민이 형이 신경할 딸기가 없네. 아 너무 아깝다. 딸기 10개 또. 우리 만약에 잘 만들면 형들한테 주지 말고 그냥 우리 가서 팔자. 오늘 약간 어린애 같지 않냐? 아니. 아 봐봐. 보고 말해봐. 약간 머리하고 뭔가 멋있게 어린애 같지 않냐? 아니. 와, 경태형이었고다 이건. 아이템이 하면 안 돼. 내껄로 할 거야, 내껄로 할 거야. 이것 혜영이 형이야. 아, 이 색깔! 블랙! 핑크 전박! 이것 혜영이 형이야. 우리의 영웅 그 같아서 그게 뭐가 미안해. 우리 열심히 만들었는데. 하하하하 멋있다. 잘 못해도 우리 마음, 우리 에너지, 우리 영웅, 소울 쓰고 만들었는데. 하하하하 한 번 더 해주세요. 하하하하 It's over! 괜찮아, 괜찮아. 런! 이거 크리스티브가 내 거야. 별로네, 이거. 다음 편으로 게스트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지의 저거. 이거 천지의 요거. 그거. 천지의 요거.. 천지의 요거. R 천지의 요거wie에 룶음 Esto 룶음 룶음